투자 다음 번째로 이제 그만 쓰실 거예요? 일단 여기만 먼저 하고 왜냐면 이렇게 짧아서 만신 거 같아요 그 앞에 것을 우리가 또 까먹는 날씨가 기다리세요 앞에 거 빼고 제 거 빼고 앞에 거 빼고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으세요 아니오오오오오오오 나이가 힘들어서 그지? 자 어째꺼나 어째꺼나 자 동북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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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tow 시작 다시요 아슈 Root 시작 cadence 그럼 딱 보다 다음다 시작 왜 이걸 드렸냐면, 제가 지금까지 카페에도 올렸지만, 꽹글리와 모두 같은 호흡으로 잘 나가고 있었어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오면, 장고는 장고대로 계속 멀어 가는데, 꽹글리가 바퀴사리 돌다가 역으로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얘기로는 여기가 이제 펴져서 간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쿵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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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가지. 이렇게 가면, 서로 호흡이 맞는데, 이렇게 가니까, 이제 꽹글리 설계에 맞추려다 보면, 장고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장고는 장고기를 가야 되고, 꽹글리는 꽹글리 길을 가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를 서로 다른 듯이 가지만, 결국은 한 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자주머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쿵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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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런데, 꽹글리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펴지니까, 달라져요, 갑자기. 갑자기 펴져요. 꽹글리 싹 펴지고, 장고는 계속 그냥, 그 자주머리, 덩떡궁이 호흡을 계속 몰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틀리지는 않아요. 같은 배에서 펴지는 거예요. 호흡을 언제 하는 거냐, 따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척 셋, 넷척 넷번을 쟨 것 같은데, 꽹글리는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번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길이를, 장고는 넷번 호흡을 해서 가야 되고, 꽹글리는 여섯번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누는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 비율 때문에, 뭐가, 내가 틀렸나? 제가 틀렸나? 이런데,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호흡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 부분에 와서, 서로, 장고가 꽹글리에 신경쓰고, 꽹글리가 장고에 신경쓰는 순간에, 이게 갑자기, 놓쳐요. 그 포인트를, 호흡 포인트를 놓치니까, 이때는, 몰고 가는 걸 계속, 장고는 장고, 그 호흡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꽹글리를 꽹글리를 호흡을 계속, 그때, 갑자기 여섯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는, 그 타이밍을 잘 지켰다가, 나중에 이제, 배다덤, 마귀, 매지, 매지매 부분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서로 딱, 사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자꾸 들으셔야, 들으시면, 아, 저게 저렇게 가는구나, 그럼 난 나대로 가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자꾸 들어보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약속대로, 일단 성진풀이를, 오늘 마치고, 다음부터, 다음, 10월 중에는, 영남농어의 맨 마지막 부분, 다 하던 게, 그댄 수적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건 전혀 없고요. 다 하시고, 11월 달에는, 최종적으로, 그, 발표에 선발되신 분들만, 기본적으로, 나눠서, 나눠서, 따로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일부 한, 얼마 안 걸립니다. 전체 다 해도, 세 번 하면, 15분이니까, 15분 따로, 수업을 하고, 나머지 연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일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구낙부터, 지금, 맛을 보셨습니까, 뭐, 틀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 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잘 하셨으니까, 길구낙 처음부터, 오늘 배운 때까지, 쿨따따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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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쩍쩍쩍 달라붙는다고, 쩍쩍이 가락이라고,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일단 또 나중에 하실때 하실때 일단 해보겠습니다. 길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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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별명. 별명입니다. 별명으로 4번 쳐요. baş paired 이제 준비! 덩따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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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뼈 준비 시작! 플라잉 자기가라의 확실을 갖고 치세요. 땡가리에 맞춘다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땡가리는 그 호흡을 맞춰서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가 같이 칠다면서 이렇게 치던 거나 아까는 덩딱궁딱궁따는 덩댱댱댱댱댱댱댱댱 그렇게 전부 상관이 없는데 재미가 없어요. 깽가리가 별로 신호가 안맞아서 그러는 거야. 깽가리 신호를 조금 다르게 줘요. 오기가 너무 고수돌한 거예요. 신선이 잘 안 들려요. 깽가리가 뭐가 조금 딱 이렇게 전에 딱 신호를 줘야 되는데 아무 사람son을 가지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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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해 고수들 필요한 게 아니고 아니 원래 저거 고수들 안 한 학생이 있는 거 같지 찐돈 안 한 선생님이 있는 거 같지 우리 여자친구 마지막에 자 잠깐만 알았어요 그러면 선생님 풀이 3번이 그때 나올 거예요 랭 랭 그러니까 덩 덩 덩 따쿵 따 덩 덩 덩 따쿵 따 덩 덩 따쿵 따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3번이야 해봐야겠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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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부터 시작 준비 3번부터 시작 됐어요? 아니 그럼 다음은 4번이 8번 치고 8번에서 설정 이거 가락처의 신호가 평소, 별다른 신호가 없이 그냥 가지 들어가는 runtime 그냥 변형은 없애야 되겠어요 변형은 그만할 수가 없지 거기가 잠깐만요 왜 선생님들이 다 한 걸unta 없어 우리 밤이 번ara 돼지니까 없애죽으로 5吉ное 홀 run 끌어서 더 높다 여기가 8번 하잖아 오늘 두 명이 8번 하잖아 알겠어 그럼 8번 하잖아 4번 하면 끝나 그냥 우리는 거기를 8번 하고 우리 맘대로 내렸어 그랬거든 그러니까 안되지 근데 저번에 약속에 이거는 뭐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그 다음에 해준 부분 잠깐만요 진아님 해보시겠어요? 준비 굶다 딱 굶다 딱 굶다 딱 준비 어디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해준 거 자신이 없어서 준비 지금 모른다고 하니까 굶다 딱 해봐요 어차피 시각으로 해봐 준비 딱 굶다 딱 그 시작이 이제 굶다 딱 딱 굶다 딱 그 신비시지 이건 이렇게 가면 끝나 요거는 붕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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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게 그게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국 팀이에요 아 근데 선생님 저번에 아 지난번에 아 지난번에 아 그거 토요일날 토요일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던 트럭이 났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쩝쩝이 가락을 제가 이거 굉장히 펴주는 가락이 어려워서 안 했다가 제가 그거 보고 연습을 했는데 이게 약간 빠져가지고 요거 요거 하세요 고 지금 말해요 그게 나와요 네 근데 붕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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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나란제 붕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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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계속 몰아가야 해요 점점점점점점 이제 요즈부터는 정말 막 점점점점점 자꾸 몰아가서 대단하게 붕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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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나요 네 더 짧게 없지 딱히 됐으면 그 쩝이 꽥 누르면 이제 운는 여운 여운으로 준비해봅시다. 먼 길 참 힘들게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했던 거 한 번만 더 하고 오늘 한 번만 넘어갑니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하루에 다 안됩니다. 10월 중에 계속 연습을 반복하니까 반복하면서 계속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번! 그래도 비는 안 왔지만 추석인 관계로 대한민국 2번에서 비가 좀 왔으면 한 번 가려보세요. 대한민국 2번 인사부터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나 둘 셋!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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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